자, 그러면요. 오늘 뉴스 3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물가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점 찍고 내려올 거라는 전망들이 꽤 많았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는 물가 그러면 솔직히 뭐 한국 물가도 얘기를 하지만 미국 물가가 워낙 보기 힘든 물가가 나오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저는 물가 조심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물가 풀사이드 말고. 요즘에 여름이 오면 풀사이드 또 바베큐 같은 거 해야 되는데. 통장어 좀 먹겠습니다. 그런데 이 물가 한국 물가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들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도 생산자 물가가 4월달 지표가 나왔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은행에서 이걸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데 PPI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PPI 하면 중국 PPI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세계 공장 역할을 하니까 중국 PPI가 오르면 미국의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바로 영향을 준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했는데 등장 밑이 어둡다고 우리 저도 깜짝 놀랐네요. 우리 PPI가 1년 전보다 9% 넘게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걸 보니까 4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9.2%가 상승을 했는데 지난 3월에 9%였거든요. 상승폭이 오히려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생산자 물가가 왜 중요하냐면 소비자 물가는 사실 이제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가늠하는 지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생산자 물가는 기업들이 사는 물가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비용 증가 즉 생산원가와 관련이 있다.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걸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에 다 반영은 못하죠. 우리나라 CPI가 몇 퍼센트입니까? 4% 아닙니까? 4%대죠 지금. 그런데 생산자 물가는 9%대다. 그러면 그 갭만큼 어디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기업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이익이 줄어드는 거죠. 기업의 비용 증가 즉 이익단에서 이제 훼손이 올 수 있다.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통상은 이 PPI와 CPI의 시차가 있는데 짧게는 한 달 길게는 한 세 달 정도 이연돼서 CPI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다행인 것은 전달 기준 지금 얘기하는 9%는 1년 전 대비 PPI거든요. 그런데 전달 대비하면 1.1%가 올라서 3월에 1.5%보다는 월간 단위의 상승폭은 소폭 둔화가 됐지만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고 1년 전과 비교해서 전년 동월 대비하면 17개월 연속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아까 차트를 한번 보여주셨는데 한번 더 볼까요? 그러면 이제 9.8%, 9.2% 이게 그냥 뭐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2021년 1월을 보세요. 0.9%예요. 거의 안 오르다가 수직 상승을 해버리는 거죠. 2021년만 해도 그래도 코로나 이훈데 저 때도 거의 뭐. 네, 거의 영향이 없었다.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저때부터 쭉 올라가는 게 이제 국제원자재가 저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랐고 또 공급망의 어떤 병목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우리 생산자 물가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PPI로만 놓고 보면 오르지 않은 품목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라는 겁니다. 농림 수산품 값 중에서도 축산물이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전년동을 대비해서 7.4%, 수산물이 2.9%가 오르면 이게 저군요. 한 달이군요. 제가 잘못 알았는데 축산물은 한 달 만에 7.4%가 올랐고 수산물은 2.9%가 올라서 전체적으로 농림 수산품 값은 전달보다도 2%, 한 달 만에 통합해서 2%가 올랐고 공산품이 1.2%. 서비스가 그래도 계속 낮습니다. 0.4% 올랐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 추이를 하나 볼까요? 이게 이제 4월 달에 우리 CPI가 4.8%가 나왔는데 정확하게 보면 전고점에 와 있죠. 그게 언제냐? 2009년, 2008년 보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위기 때. 그래서 보면 저거 4.8%라는 게 미국에 비하면 훨씬 낮아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물가 수준으로 놓고 보면 굉장하고. 그리고 저게 2019년 정도 보면 0.4% 마이너스 난 적도 있었거든요. 디플레이션 공포, D의 공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저렇게 크게 올랐습니다. 미국도 이제 PPI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원 CPI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도 이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놓고 본 근원 공급자 물가. 그러니까 PPI는 1년 전보다 7.1%가 올라서 물론 이제 식료품 에너지를 포함한 것보다 좀 낮지만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와 수입 물가 지수를 결합해서 산출하는 4월 국내 공급자 물가 지수라는 게 또 있는데 1년 전보다 이건 무려 15.3%가 올랐다는 거죠. 당연히 소귤이라든지 이런 거, 원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난주인가요? 올해 이번 달, 이번 주 초인가요? 한은 이창용 신임 한은 총재의 빅스텝 배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발언이 우리 금리를 폭등시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26일 날 이제 금통위가 열리거든요.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 중 한 번 정도는 0.5%포인트, 즉 한국은행도 미국과 같은 빅스텝에 나설 가능성도 굉장히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가에는 결코 좋은 재료는 아닐 거고, 그리고 이제 서민들의 생활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이어지는 뉴스가 될 것 같은데, 인플레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 이것과 관련해서 기술주들, 특히 우리나라 플랫폼 회사들이 50위 주신 저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군요. 한때 네카 쿠페라는 얘기를 했죠? 네카 쿠페, 네이버, 카카오. 쿠팡, 페? 네카 쿠페. 네카 쿠페, 배달의민족. 네카 쿠페인데, 쿠팡은 미국의 상장 내에서 주로 미국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배달의민족은 아직, 배달의민족도 독일에서 사간 거구나. 게르마 민족. 독일도 좀 힘들 거예요, 아마. 네이버, 카카오가 52주 신저가인데, 저는 뭐 이게 이 정도로 많이 빠졌나 모르겠는데, 4월부터 20%가 빠졌더군요, 20% 때. 형님, 좀 톤 좀 올려달랍니다. 약간 졸리답니다, 아침에. 아, 그래요? 네, 조금 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힘을 좀 이렇게 주세요.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1.81% 네이버가 빠졌고, 카카오도 2.66%가 빠졌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52주 신저가가 나왔단 말이죠. 이게, 다른 종목도 많이 빠졌지만, 이게 워낙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주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카카오는, 뭐죠?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러면 이게 언제 과연 바닥을 찔 거냐.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네이버가 20.3%, 카카오가 24.5%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한 달 반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죠, 사실. 이런 대형주가. 그래서 이제 기술주의 약세는 금리의 인상에 당연히 맞아야 될, 어떻게 보면, 홍역 같은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과연 어떻게 이 주식이, 그러면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얘기가 계속 나오면, 성장주의 대표적인 네이버 카카오는 계속 빠질 거냐, 이렇게 걱정을 하실 텐데, 전문가들은 뭐 하반기로, 우리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마진이 좀 개선될 여지가 보인다라는 평가들을 해요. 예를 들면 윤혜재 하나금융투자연구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비용의 증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비용의 증가 중에 인건비의 상승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발 인력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인건비보다는. 그런데 이제 신규 채용에 대한 가능성이 하반기로 가면서 좀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인건비 상승이 조금 기울기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마케팅비가 많이 들었다고 했는데, 마케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페이나 멤버십 관련 프로모션 비용도, 이게 초기에는 많이 들지만 조금 조금씩 체감하잖아요. 그래서 마케팅비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순익단에서의 훼손은 이제 조금 정점을 지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반대의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내에서의 네이버 카카오의 비즈니스 영역이 포화상태다. 여기서 더 뭔 돈을 벌겠냐. 그건 이제 사실 네이버 카카오의 내부에 있는 분들도 일부분 동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네이버 카카오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네이버의 예를 들면 라인이라든지, 혹은 웹툰이라든지, 카카오도 웹툰 서비스를 합니다만, 글로벌에서 찾아야 될 텐데, 사실상 글로벌의 어떤 진도율이라는 게 또 성장주의의 어떤 훼손하고 또 맞물려 있거든요. 또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게 리오프닝이라는 큰 비대면 경제에서 대면 경제로의 반동의 기간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정체될 수밖에 없다. 성장 자체가. 뭐 향후에 성장하겠죠. 잘하면. 그런데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에 어떤 우리 전체 지구촌의 경제의 어떤 테마는 사실 비대면이라기보다는 그 반대쪽이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하는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글로벌이든 로컬이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센티가 동시에 있거든요. 밸류에이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낮아진 잣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점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국내에서 사실 토종 인터넷 기업이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것들이 우리는 일상이지만 사실 글로벌 마켓으로 놓고 보면 네이버 카카오 같은 로컬 기업이 있는 회사가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국내 비즈니스보다도 해외에서 정말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주가를 견인하는 그런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52주 신저가 뉴스까지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정리가 좀 되는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 다시 확진자가 또 늘어요? 13만 명 확진자가 나왔네요. 이게 이제 만 명 선에서 13만 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심각하다. 그래서 미국 CDC에서 이제 브리핑을 다시 시작하고 실내 마스크 써야 된다라고. 그만 좀 하지 않지. 이게 3개월 만에 다시 10만 명을 넘어선 거라서 그렇죠? 그래서 백악관에서 이제 코로나19 브리핑을 매주 하잖아요. 6주 만에 이거 재개를 했다는 거고. 방역당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물론 강제는 아닙니다. 권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7일 평균 7일 평균 코로나 입원 환자가 2만 2,642명입니다. 7일 입원 환자입니다. 직전 7일 평균이 2만 2,642명이라니까 2주 전과 비교해서 확진자는 61%가 늘었고 입원 환자는 27%. 이 얘기는 확진자 대비해서 입원 환자의 증가가가 3분의 1 정도 수준이라는 거는 중증의 비율이 그만큼 전보다는 높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코로나의 종원을 감히 얘기했던 건데 차트를 하나 보여주세요.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에 대한 차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2022년 1월 14일 날 80만 6,700 저게 고점인데 저때도 존스호키스 대학에서 낸 거는 100만이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2월 20일 날 10만 명 선에서 지키고 있다가 쭉 빠져서 만 명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5월 17일 현재 10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방역 당국에서는 이게 올 겨울, 왜냐하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겨울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아시시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이 백악관 브리핑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충분한 양의 백신과 치료제 없이 바이러스에 직면해야 하는 올 가을 시나리오는 끔찍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름이 아시시자예요? 이게 뭐 저쪽 계열인가 봐요. 저쪽 중동 쪽인가? 중동 쪽인가 봐요. 그래서 의회에다가 뭘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의회에다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예산이 지금 모자르니까 빨리 좀 승인을 해달라. 촉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실내 활동이 증가하는 올가을과 겨울에 1억 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봐야 될 건 확진자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입원 환자라든지 사망자의 증가로 이게 이어지느냐 여부인데 아직까지는 최근 7일 평균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318명인데 2주 전보다 7% 감사해서 굉장히 심각한 환자의 비유 중은 아직까지는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미국에서 이렇게 사망자가 하루에 318명씩 나와서 그게 100만 명이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섣불리 코로나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경제에 대한 이게 리오프닝이냐 아니면 여전히 위드 코로나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도 아직은 퀘션마크로 좀 남겨둬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방안을 이제 오늘 오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네, 오늘이군요. 굉장히 사랑하는 딸 있잖아요. 에슐리라고. 아, 바이든 딸 에슐리. 네, 에슐리도 확진됐고 어제 하비에르 베세라 보건장관도 확진됐습니다. 대통령 딸. 대통령 딸이 확진됐는데 이게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밀접 접촉은 하지는 않았다고 하긴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올 때 PCR 검사를 해야 되나. 해야죠. 아닌가. 아니, 지금 면제해거든. 아, 그래요? 지금 면제할 걸? 한국 들어올 때? PCR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걸렸다며요. 누가? 딸이 누가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딸이. 그러니까. 밀접 접촉은 아니래요. 아, 그래요? 딸이랑 사이가? 미국 대통령 딸 중에는 하여튼 이반가 트럼프가 가장 활동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활동적이라서 생각이 나는 거야? 다른 이유 때문에 생각이 나는 거야, 정프로. 아, 이반카. 나는 까마득하게 잊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반카가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 아, 이반카는 잊기 쉽지 않은데. 이반카. 나는 오히려 그, 저, 누굽니까? 이름은 제가 가물가물한데. 빌 클린턴 딸 있잖아. 첼시? 응. 거기가 생각나는 거야. 정프로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야. 이반카 최고입니다. 넘어가. 자, 뉴스 3은 이 정도로. 해외 입국 PCR 검사 한다네요? 해야겠죠. 하라고 하세요. 누구든. 뉴스 3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우리 갓병창,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고 무식하고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